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본교의 한자졸업요건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교는 2년째 한자졸업요건 수정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나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관한 학우들의 의견과 본교의 입장을 황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교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한자졸업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한자졸업요건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3대 총학생회 오늘에서 2021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한자졸업요건 폐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4,085명의 학우 중 약 90%에 달하는 학우가 한자졸업요건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취업시장에서의 한자자극증 필요성 결여 및 학과 전공지식과 한자의 연관성 부족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에 따라 총학생회는 작년 한 해 동안 본교의 한자졸업요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2021학년도 1학기 리더스 포럼 7월 8일 1차 학사정기협의체 9월 29일 3차 학사정기협의체 총 3차례에 걸쳐 한자졸업요건의 폐지와 단과대별 차별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교는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수했고 올해 2월까지도 한자졸업요건 폐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2월 22일에 개최된 리더스 포럼에서 64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자졸업요건이 시대착오적이고 졸업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학우들의 의견을 내세워 한자졸업요건 폐지를 다시금 요청했습니다 이에 백준기 교학부 총장은 한자교육이 교육이념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최소한의 한자소양은 모두가 갖춰야 하기에 지금 당장 폐지에 대해 확답은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박상규 총장은 한자졸업요건에 관해서는 올해 과감하게 정리를 해보겠다 만약 폐지가 어렵다면 대체하는 기준을 많이 만들어 한자이수 강요가 없도록 조정해보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개선의 여지를 남긴 해당 답변과 달리 최근 교내 한자특강과 시험 일정이 공지되어 한자졸업요건의 향후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본교 학사팀을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리더스 포럼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해 본교 학사팀에서는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고려 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한자능력자격증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한자교육이 우리 대학의 교육철학에 따른 것이므로 제도의 폐지나 개선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임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더스 포럼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모두 논의되지 않았으며 취재를 통해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본교에 따르면 교육철학으로 규정된 한자졸업요건이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단지 졸업요건이라는 명분으로 학우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기약 없이 이어진 논의에 학우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 본교의 빠른 논의와 공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UBS 황예지입니다 벚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절망스러운 시기 속에서 어느덧 세 번째로 맞는 봄인데요 벚꽃들이 활짝 만개하듯 움츠려 있던 우리의 일상도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다섯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